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싸고 또 집에 가셨어요. 주말에도 공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대신 해주시는 것기도 하고 또 3프로TV는 그런 분 모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 많이 세이브하는 거죠. 사실은 3프로TV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정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시간을 좀 아껴드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는 서비스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세상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게 뭐 시간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쬐깍쬐깍 마지막 모래알 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건데 가능하면 그런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렇게 시간 아껴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생각을 새삼하면서 또 우리의 시간을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시간 정도를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이게 이제 써머타임 시작하면서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니까 2%가 웅장이 가슴해지면서 1시간 빨라지죠. 별 말씀을 다 드리네요. 이번 주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풀로 저는 고정하시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좋아서 원래 사실 3% 중에서 제가 글로벌 감각이 제일 뛰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두 분은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두 분은요. 아침잠이 없으셔서 이제 아침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일 자체가 조금 잠부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늦게 들어가도 저도 아침에 일찍 활동하는 편인데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힘드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 안 했습니다만 미국의 가장 많은 기사의 조회수를 기록한 거는 기술주,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 100지수가 되겠죠. QQQ라든지 아니면 스펙, 아니면 IPO 종목들, 아니면 ARK, 인베스트, 캐시우드님의 네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어렵다는 거거든요. 차트를 섞어놓으면 여러분들 절대 못 고릅니다. 네. 똑같습니다. 정말 판박이 참 똑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와중에도 S&P 500은 하상 최고치 지수를 달리고 있고요. 다운은 물론 계속 하상 최고치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나스닥 100, 혹은 ARK, 인베스트, 혹은 스펙 IPO에 몰려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채 올라오면 무조건 빠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왜 KSD의 현황을 보여드렸냐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스펙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 전망, 매크로가 별로 효용이 없잖아요. 스펙이 뭐 매출이 없는데 매출이 없는 기업인데 솔직히 하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운사인 운사 아닙니까 그건? 국채관 얘기로? 기술이 좋아 보여 하면 매수가 몰리면 급등하는 거고 거기에 무슨 심려문 국채 금리가 어떻고 구양책이 어떻고 뭐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조금씩 한번 약간의 뭐랄까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사보자. 엑스머빌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사보고 그런 날이 와야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3%의 위대함이 같이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3%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3% 주식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3%에? 네. 3% 성장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가. 이미 세 분의 어떤 그런 경영 능력도 뛰어나시죠. 전 제일 먼저 그러고 보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저는 자꾸 외모만 뛰어나다고. 물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경영의 하나의 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고 그다음에 꾸준히 되게 열심히 하시고 지금 현재 회사가 성장 중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3%를 보시고 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기준을 삼아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요. 이미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습니다. 한 3년 됐습니까? 혹시? 3%가? 이제 3년쯤 됐죠. 3년 동안 너무 잘해오셨는데 조금만 더 잘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밤에 잠도 오고 금요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장에 좀 맵을 볼 건데요. 다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는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1.5, 1.6도 눈에 익으면 하락폭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테슬라가 4.72%로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00달러 안착도 얼마 안 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개중에 보이는 빨간색 종목들은 개별 종목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걸으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어제 하루 쉬었던 거는 금융주가 하루 쉬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IT가 올라가면 금융이 쉰다든지 이렇게 좀 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말 공식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고서 첫 번째, 오늘 보고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는 골드막사스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금리는 올라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10년을 국채의 순율이 지금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1.6이죠. 1.6 환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7, 1.8, 올 연말과 하면 2, 내년 초가 1.1, 그래서 쭉 해서 2.5까지 그냥 탄탄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게 금리의 모습이거든요. 국채 금리. 그러니까 골드막사스 형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2, 1.0, 0.9 이런 건 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서 그게 뭐가 됐든 추가 부양책이 나와서 그렇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든 간에 백신이 빨라져서 그렇든 간에 어쨌거나 이유는 다 불문하고 올라간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2.1까지 저도 보고 있으니까 지금 1.6인데 놀랄 필요가 없다. 1.7도 봐야 되고 1.8도 봐야 되니까 사실은 이 1.6, 1.5 이 정도 상황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예요. 지금도. 그렇죠. 밑으로 빠졌다고 올라와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밑으로 가면 0.5까지 빠졌다고 올라와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타이밍상 지금은 툭하면 툭하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빚어진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1.5 이상의 금리에 익숙해져요. 된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는 봉쇄 1주년 1주년은 기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든이 국가연설을 했는데요. 5월 1일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하겠다. 안 맞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 되도록 하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고요. 웹사이트 통해서 접종을 아주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을 지원하는 군인도 6천 명까지 확대하면서 속도를 좀 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보다는 다소 기자회견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기사를 장식했던 10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취임한 6주가 됐거든요. 6주 동안에 기자회견이 없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지금 거의 계속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는 건 트렌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막판에 들어갈 때 기자회견에 손들고 질문한 것 같아요. 뒤통수에 내고 그런데 그냥 들어가 보셨는데 그런 기자의 답변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기사가 더 많이 나와지고 사파도 되게 많은데요. 글쎄요.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냥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를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기사를 기자들이 쓰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기사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제가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추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면 침해 때문에 말을 깜빡깜빡한다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거냐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자회견 없는 일단 국가연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 기자회견이 안 했을까? 왜 기자회견에 답을 안 하는가? 그다음에 기자회견에 답을 안 하는 역대 15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그런 기사회견을 합니까? 계산까지 해서 6주내 기자회견이 없는 거 상당히 기여하기로 나름 대통령이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가끔 안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슬슬 안 하기 시작하면 버릇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소통의 어떤 대통령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약간은 좀 그랬지만 트럼프는 처음부터 기자회견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좋아했죠? 그런 것도 안 바른 거. 좋아하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파괴시키겠다는 또는 욱박지는 것도 있었고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JP Morgan Chase가 오늘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리포트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읽다 왔는데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1,400달러 1인당 지급하는 거는 4,20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다. 이걸 가지고 돈을 쓸 거니까 소비할 거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일단은 뭐냐면 이 부양책 집행이 한 2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된다는 겁니다. 1.9조를 다 캐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오늘 주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집행되다 보니까 천천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연예는 크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주나 지방정부에 배정되어 있는 3,000억 달러 규모는 실제 2020년이 돼야 집행한다고 합니다. 주에서는. 이걸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00달러 현금 지원도 2021년의 결과 보게 되면 보통 수개월, 1년 동안의 소비가 이루어지면 나눠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천천히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저금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네. 돈 받으면 주식에다 저금해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모아서 저축하신 분이 다양하지만 그 쓰름쓴 쓰미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중에 아까 얘기했던 주정부 재정복구기금이 3,600억 달러 이건 이미 손해본 걸 메꿔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지원이 1,25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깥에 나오는 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 세금 공제가 1,900억 달러 코로나 비용이 480억 달러 레스토랑 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치기는 선별 지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290억 달러 육아 지원이 240억 달러 임대 지원 지금 임대를 못 내는 분들 220억 달러 해갖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0%는 돈을 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진 걸 메꿔줄만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나와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걸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평화 체스는 이거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가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 이거 보고 나서 뭔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그냥 1조 9돈 달러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큰 금액인데 실제로 캐슈값에서 주머니에 찔러주는 돈들은 그리 크지 않다. 1,400억 달러가 문제인데 그건 4,200억 달러니까요.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의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걸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부양책이 진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오는 일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우리라는 일도 아닌데 제가 딱딱 적어왔지만 이건 뭐 그곳에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적어온 거니까 그렇다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 다 더하시면 대충 금액이 한 1.45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시중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럽의약청이 미국으로 치게 된 FDA인데요. 거기서 일단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승인하는 그런 애를 했는데 18세 이상 모든 성인한테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판단하면서 했는데 실제 효능은 67%니까 높은 겁니까? 이게 그냥 준수한 거죠.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억 해본을 주문했는데 미국이 먼저 1억 해본을 주문해서 아마 이게 보급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왜 이유가 지금 급하게 서두르냐면 이 보이진 표가 뭐냐면 100명당 접종자의 모습인데요. 영국이 100명당 36명 정도가 지금 접종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28명, 29명이었기 때문에 유럽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냐. 10명이니까요. 서두르고 있는데 이 선주매도 일단 미국에 놓치는 바람에 미국에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2억 해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약을 보는 대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약청이 빠르게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을 승인하는 이유는 아스라제네카에 대한 혈전 문제 때문에 일부 국가,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지금 접종을 중지하고 맞출 게 없죠.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존슨앤존슨을 먼저 승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존슨앤존슨 한 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기대가 좀 큰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생산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먼저 뺏긴 그런 모습이었고 2억 해본이 언제 주문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사가면 주는 거예요? 먼저 계약을 했겠죠? 저거 나온 거 알면 계약 안 하는 데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존슨앤존슨이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맞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좋아한대요. 그렇겠죠. 안 그래도 한 번 두어 맞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추후에 맞아가면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제 의사한테 얘기 들었지만 열 많이 좀 났다. 열이 났지만 그래도 맞아야 된다. 안 맞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쨌거나 조금 고통스러워도 빨리 맞아야지 이게 코로나가 잠식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타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가 저는 이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2.35 EPS 예상했는데 3.4일 나왔고요. 많이 잘 나왔네요. 많이 잘 나왔습니다. 많이 잘 나왔고 실제 매출도 20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22억 달러 10% 잘 나왔고 좋았는데 하필이면 메리 딜런이라고 하는 CEO가 6월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가 하필 왜 이때 얘기했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했구나.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사용하면서 슬쩍 또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이것도 이제 온라인 매출 상당히 기여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래서 화장품을 그렇게 더 많이 시키겠냐 또 이런 말을 또 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현재 빠지고 있는 게 한 8% 빠지는 건데 한 8%에 한 7%를 이분이 그만둔다는 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이끌어갔거든요. 주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 CEO가 상하면 호재다. 주가가 올라갈 때 CEO가 상하면 보통 악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워낙 높이 올라가는 그런 와중에 하다 보니까 좀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장품 하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안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색조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잘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파고 있고 또 국내 봤더니 국내 분들도 여기만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또 많이 하신다는 또 그런 설이 있었고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쨌거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진 게 아니고 더 주가 올라간 특히 에스트로드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분은 상당히 좀 의아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채팅창에서는 이 프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주문한 거다. 존슨앤존슨 백신 이번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개발할 때부터 먼저 찜 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한번 뭐 좀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다큐사인이라는 기업 있죠. 전자서명 기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0.2 대비해서 0.37에 잘 나오는 겁니다.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야 이거 코로나 잠잠해지면 일단은 이 서명들을 이제는 전자서명이 아니고 직접 와서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은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마 일본처럼 뭐 와서 결제받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 오히려 빠지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지금 기술 성장 아까 얘기했지만 스펙, IPO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 단어가 돼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세는 전자설명이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책 하나 또 썼거든요. 책을 쓰셨어요? 책을 썼는데 책 쓰고 나면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쓰기 전에 쓰려고 했더니 메일로 보내드리면 전자설명 하라고 진짜 전자설명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좋아졌다. 저는 그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전자설명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예전처럼 사인하고 이런 게 없구나라고 예전에 몽불랑 볼펜 쓰고 그랬잖아요. 있어버린 척하고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앉아서 PC에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것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저거 쓸 것 같아요. 한번 처음에 전자설명이 익숙해지는 게 어렵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이미 다 등록해놓고 하니까 뭐 계약서 받은 다음에 또 써서 보내고 또 등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불편하고 서러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딱 하고 딱 보내고 딱 받았더니 한번 해보면 돈 더 넣어주고 이런 좋은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일본은 조금 이용 안 한다는데 한국은 많이 이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노베X가 다시 한번 3상 결과 놀라운 수치를 발표해가지고 지금 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존 균주 그러니까 기존에는 96.4% 특히 영구 변이 발생은 86.3%로 굉장히 효능이 높은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물론 데이터만 나온 거죠. 백신이 네. 백신이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주가 말입니다. 6달러였는데 331달러까지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적어 왔거든요.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이미 아시고 투자하실 분으로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베X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백신 개발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기업이죠. 모더나처럼. 그러니까 모더나, 노베X 같은 기업들은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기업인데 황골탈퇴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 331달러까지 오른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6달러였던 거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성장주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얘기하지만 최소한 이런 뭔가 백신을 만들어서 이게 판매가 되고 그게 매출 잡히는 기업들이 성장주지 그냥 온통 꿈과 희망만 있고 매출도 없는데 이런 성장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이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인데요. 5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시티가 보고서를 냈는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서 얘기할 때 엑스머빌로 사보고 금윤도 사보고 오늘 얘기하는 비료회사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비료회사가 뭡니까? 지금 이게 우주행 갈 상황에 무슨 비료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좀 들어보시고 일단 시티의 내용은 저는 진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씩 사보는 거다 한 주씩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열릴 마음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상품 전반적인 거 보통 S&P500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품과 S&P500이 있으면 올라가면 상품이 더 좋은 거고요. 퍼포먼스가 내려가면 상품이 불리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500 대비에서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굉장히 바닥에 와 있습니다. 50년 만에 치아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도 끝에 잘 안 보이시죠? 현재 여기서 딱 캐치하신 다음에 크게 확대하시면 살짝 든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연봉으로 보여드리면 연봉,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연봉, 월봉도 아니고 연봉으로 보여드리면 장대 양봉이 보입니다. 쭉 빠졌다가 내려오다가 장대 양봉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물론 테크닉을 분석한다 자체가 웃기지만 그래서 시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50년 만에 슈퍼사이클 나올 수 있다. 올 거다. 저게 한 100년 그래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거의? 50년. 50년 그래프가 50년 그래요. 50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거든요. S&P500 지수가 오르면 어떤 리듬을 타면서 상품 가격도 같이 오르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한동안 너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못 갔다는 얘기죠. 그 말이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못 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못 간 거 아니야? 이런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못 간 거 아니냐라고 어떤 그런 느낌의 일단 보고서 쓰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게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쓰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연봉을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연봉상 뭔가 확 힘 쏠리는 듯한 느낌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좋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고서에 의하면 음식 가격 지수 푸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식량이 됐든 모두가 됐든 간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곡물, 옥수수, 쌀, 윌리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우리 또 2%는 다 이런 거 해안이 있으시니까 설탕도 올라가고요. 식물류, 팜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의 수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실제 재고 부족이 막 증명하면서 지금 쌓여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로 해서 기후 문제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생산 감소 쉽게 얘기하면 인력이 많이 노동자가 많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관세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운송도 비상이 안 되고 있겠죠.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대두 쪽은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대두 농사짓는 쪽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현재는 푸드 프라이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상품 되게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육류도 있고 또 특히 철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티는 현재 지금 푸드 쪽에 집중하고 놓고 보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에서 쌀을 워낙 많이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그 쌀각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저도 쌀도 사고가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대신 가서 장도 좀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뭔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큰 사이클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큰 상승이 나올 만한 초입단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시티가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비료 분야입니다. 비료 분야. 그러니까 비료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요가 커지고 있고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런 공물을 다시 한번 상상능력을 늘리려고 그러면 비료를 더 많이 사서 확 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비료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인삼용, 칼륨 등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없어서 지금 아직 공물 쪽에다가 뿌리지 못한다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아래의 기업을 주목하자고 했는데 딱 네 가지 기업을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제일 큰 기업이 MOS 그 모자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자이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 1개월 동안 20%가 올라갔고요. 1년 동안에 191%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포드 PR이 15폐밖에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관심이 없다. 비료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라고 은근히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품을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적을 봤는데요 정확히 1년 전부터 실적이 아주 매우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료가? 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PR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이익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뉴트리앤 기업 이거는 캐나다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최근 1, 2개월 동안에 7% 제가 왜 1, 2개월을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1개월 동안에 S&P500이 얼마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네. 그 자리에겠죠. 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불구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동안에 83%가 올라갔죠. 그런데 불구하고 19배밖에 안 나오고 PR이 그다음에 CF인더스트리 역시 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78%가 올라갔지만 23배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티바라는 기업들도 역시 8%, 87%가 올라갔고 PR은 20배기 때문에 이 4가지 기업만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시티가 물론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료 주식을 보유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비료 기업들은 안 봤으니까 이번 차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곡물이 부족해서 급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료가 급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안 봤던 분야니까 한 번 이럴 때는 한 번 산업 상불을 해봐야 되겠어요. 한 주씩 한번 사보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난 비료 회사도 있어 있어 너 없어 있어 따지면서 뭔가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어떤 그런 그러게요. 그동안 안 좋았던 산업이라 공급이 꽤 위축됐을 수도 있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제가 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마 기술 찾아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쌀, 공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마 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관련 ETF 사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시티가 그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비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비료 회사에 집중하는 것 좀 보고 상당히 좀 이 기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죠. 안정적일 수 있죠. 공물 가격은 플럭추에이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공물 가격이 올라오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일조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년 만에 올라오는 사이클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심벌을 적어드렸으니까 찍어놨다가 투자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장 시작했는데 장도 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나스닥이 하락폭을 줄여주느냐가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출발 상황은 S&P500의 0.42% 마이너스입니다. 다운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0.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1.44%로 차이가 크죠?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금융이 올라가겠죠. 미국 금리 10년물이 1.61, 1.62점 넘었네요. 1.61이면 그래도 1.61 대비 몰통 1.61 나오면 한 2%가 빠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1.61 약간 누레 이겨서 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지혜평은 GS 올라오죠.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3.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당연히 테슬라 빠지면 뉴욕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엔비디아 2.7%, 아마존 1.45%, 애플 1.81%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기계적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매번 똑같은 양상의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엑슬버빌 1.35%로 62달러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거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술주, 성장주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예정된 시장 그런 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좀 만약에 1.58이나 좀 내려오면 조금 반등하는 거 나와주고 그럴 텐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까지 1.5가 어제 저점이었다고 그러면 다시 전저점까지 가기에는 이제는 한 번 올라올 때마다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그런 시작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국채 금리는 못 볼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기사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타뷰티 아까 얘기했죠. CEO 마리, 메리, 메리 딜리어 이런 분. 이분 진짜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그만둡니까? 그리고 6월에 그만두면 5월에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미리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농담하다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CEO가 그만두면 타겟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혼자 투자하실 때. 자, 노바백스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조금 이따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아까 프리마켓 세계는 16.5%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뛰어난 효능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야,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간 주식이니까요. 자, 다큐사인 아까 얘기했죠. 실제고 잘 나왔지만 약간의 정말 전자선명의 시대가 열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빠진다는. 근데 많이 올라갈 때 빠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가 이제 좀 악재가 좀 나왔는데요. 알리바바가 이건 월스트리저널에서 일단은 얘기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벌금을 낼 것 같아요. 이번에. 단독점 규제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벌금을 낼 것 같은데 얼마 벌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 얘기로 치게 되면 2015년 퀄컴이 받았던 벌금 9억 7,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까. 알리바바한테? 네, 엑시트라 나오니까. 알리바바는 왜 잘못해서 지금 벌금 내는 거죠? 네, 알리바바가 지금 반독점 관련해서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쉽게 얘기하면 정부에 눈밖에 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시험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1조 원 정도거든요. 아니, 뭘 잘못했던 1조 원은 벌금을 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이제 매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 아니고 기사가 보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아니, 마윈이 말 잘못했는데 왜 알리바바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개인한테 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좀 잔혹한 방법이지만 당사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보통 공격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쟁마가 내라고 쟁마는 과감히 내겠죠. 근데 이제 쟁마가 아니었고 말씀하셨던 줄줄을 괴롭히면 그게 더 마음 아프다 이거죠? 네, 마음 더 아파할 걸 좀 하기 때문에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버클이라는 의류 업체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버클의 거 모르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것도 7센트가 잘 나와서 1.33이 나왔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실제 얘기하면 언더하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갭이라든지 버클, 그다음에 아베크롬베이 피치 같은 기업도 이런 것들이 다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의류 업체가 굳이 코로나에 상관없이 원래 의류 업체가 하얀 곡선을 그렸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옷을 지금 가서 사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코로나가 비단 아니어도 마치 뭐냐면 극장처럼 안 가는 이미 트렌드에 접어들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코로나가 더 안 가게 맞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의류 업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특히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뭘 얘기하는 룰루레몬 같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 지금 팬심이 있는 기업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의류 업체는 무거운 주식들이니까 별로 저는 뭐 좋아지 않나요. 저는 고령화의 흐름에서 가장 큰 타격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안 사고 싶은 몇 가지가 생기는데 단연 의류입니까? 단연 새 옷. 그리고 의류가 너무 싸죠. 싸고 또 의류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또 싸게도 많이 팔지만 또 아무튼 하나 뭐 여러분들 그냥 의류 예전처럼 저희가 뭐 이걸 드라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되게 실용성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냥 망했고 막 데려지지 않고 이런 거 많다 보니까 일단 의류 시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주 특수한 기업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본적인 기사를 봤고 아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기 딱 보시면 브레이킹 뉴스에 나오고 있죠. 신념물 국제 금리가 점프하면서 지금 이제 S&P 500이 조정받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하루 정도는 만약 1.6 금방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유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뭐 금리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에 다시 한 번 또 복사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노바백스가 이제 9%, 10%로 좀 상습폭을 줄인 그런 모습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쿠팡 관심 있으신가요? 볼까요? 주가 오늘 어떤지? 쿠팡 어떤지 볼까요? 쿠팡 4%가 올라서요. 52%는 62%입니다. 뭐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SK하이닉스 시청이죠. 100조원입니다. 100조원인데 100조원인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5조원 반면 쿠팡은 영업 적자가 4조 8천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에 아니 저는 이제 어차피 주식시장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발라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장은 물론 성장을 점점 치실 수도 있겠죠. 이커머스 얼마나 성장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장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주린이의 몫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3%의 방송이 주린이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제가 연락한 사람 모든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저를 평상시 못 보는데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친척도 제가 요즘에 안 가거든요. 친척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스펙이나 IPO에 무리하게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나서 아니면 제가 저렴한 번 얘기했던 10% 배당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올까 하면 그냥 엄두치고 한번 투자해보는 약간 익숙해지면 조금 더 나아가야지 갑자기 막 그냥 꿈과 희망만 너무 있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저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사서 생긴 저 주가가 아니라 그래서 주가에 대한 판단도 냉정하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럼 왜 저런 주가가 형성이 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회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장의 분위기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가가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저도 제 눈에도 어떤 주가는 보면 옳지 않죠. 옳지 않은 주가들도 많고 어떤 주가는 옳아 보이는 주가도 있는데 제 눈에 옳고 안 옳고 또 그렇지만 그런데 시장은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거기서 뭔가 현상을 찾아내는 집값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제가 봐도 옳지 않은 집값도 굉장히 많고 맞죠. 맞죠. 옳은 집값들도 있는데 둘 다 결국은 가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도 있고 저평가된 자산도 있고 저희처럼 저평가된 사람들도 있고 저는 뭐 저평가 안 되시죠. 우리 이 프로님은 저평가되어 있죠. 심의 저평가되어 과학이 저평가되어 있죠. 또 여기서도 그러면서 정말 겸손까지 갖추신 아닙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이 그래도 2022년 상반기에는 고생하시는 마지막 날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9시에 시작을 하시고 저는 10시에 나옵니다. 1시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1시간 정말 가서 정말 인간답게 손실할 수 있고 남들 잘 때 자고 좀 우리도 시청자 분들 시간 아껴드리는 것도 하도 이틀이지 저희도 좀 삽시다. 땡큐 서머타임 장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